안녕하세요 금빛대디 입니다. 오늘은 앞서서 저희가 조립한 기체를 실제로 띄어 볼 거에요. 지금 제가 미리 배터리를 연결해놓고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 놓고 풀옵도 다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. 이제 아밍을 하고 실제로 비행을 제대로 하는지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로 좀 물러날게요. 안전은 가장 중요합니다. 자 프로펠러가 제대로 돌고 있는게 보이나요?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. 카메라를 살짝 올릴 거구요. 자 주론이 제대로 떴죠? 보이시나요? 제대로 날고 있습니다. 자 이쪽 오른쪽 반응 좋구요.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제대로 날고 있습니다. 자 한번 쭉 밀어보면 랜딩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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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쳤습니다. 어떻게 좀 제대로 보셨나요? 여러분도 도로 여러분도 잘 조립하셔서 멋지게 날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